아직까지 괜찮다 하셨어요 아직까지 괜찮다 한 번 스태프 해볼게 하나 둘 셋 내가 울라게 울라게가 아니야 내가 울라게 울라게가 아니야 내가 울라게 울라게 내가 울라게 울라게 내가 해버릴대 하나 둘 셋 다행히 울라게 울라게 슈가야 슈가야 강아지 형사 1, 2, 2랑 내가 큰 놈들 세수수단이 좋은거 슈가야 여기 붙여야해 해골이 붙여야 해 불 불 어? 어? 아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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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제가 펴주지도 않았는데 왜 움직이고 그래요? 아직 안 켜졌어요 아직 가만히 있어요 우와 그냥 울고 일렉특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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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방탄주스 스스로 뜨기 방탄주스 같은 거 같은데? 어? 잠깐만 진짜 이거 제객님들이 이거 한번 실현해 본 건가요? 제가 못 먹는 걸 쓰는 거 아니에요? 방탄주스 방탄주스는 뭐예요? 초과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? 방탄주스 뜯어서 넣은 거 아니에요? 그래 부끄러워 하여튼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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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잠깐만 내가 먹는 거예요 나 봐봐요 수영이가 코딱집한다고. 쓴거 아니야? 천경본 치는거 아니야? 아니 기름이 나온 것 같아요. 이거 맛있겠어요. 진짜 아시다. 빗속도 하고. 이게 무슨 냄새야? 네? 진짜 남자가 진전해야 해. 진짜 감상이야 와 나 저런거 못 먹는데 진짜 저런거 못 먹는데 이게 옆에 있는 첫번째 끄덕돼 이게 옆에 있는 첫번째 끄덕돼 아 아 진짜 역시 박해시 왜 자꾸 그래 나 뭐해 뭐 에이스 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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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박해시는 거야 역시 박해시는 거야 그 세지 왜 왜 왜 떨어지게 해야돼 떨어지게 해야돼 떨어지게 해야돼